따라 나오는거 한번 볼까요? The old man had the three sons and they quarrel 다음에 빈칸에 따라 들어갈 수 있는거 그죠잉? 하겠나 그 노인은 세 명의 아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싸운다 그들은 싸운다 맞죠잉? 만날 때마다 요런게 좋겠지 빈칸에 들어가는게 그죠잉? 그렇게 될게 그죠잉? 요거 이야기했지 Every time 그죠잉? 요게 접속사로 쓰인다고 맞죠잉? 문장 부사로도 쓰이지만 만날 때마다 요래될 때 Every time 정도가 들어가는게 맞겠네 236번 He was unable to attend the meeting Attend는 알제? 자동사로 혼동하기 쉬운 타동사이 바로 뒤에 목적을 따라 나온 것도 확인이 되지 하겠나잉? 그죠잉? 모임에 참석할 수 없었다 뭐 때문에? 그는 해외로 여행을 갔기 때문에 맞죠잉? Because 정도가 적절한 접속사가 되겠네잉? 하나씩 적혀가면서 가보자잉? 세 번째 그죠잉? 종속 접속사의 의미도 이렇게 차분하게 살필 줄 알아야 돼잉? 알겠나잉? 오늘 모의고사 문제도 나오는데잉? 챙겨야 된다 이런거잉? 됐죠잉? 점심 무렵에 그 일을 당신이 끝마쳤을 때 이래되나잉? 그죠잉? 됐죠잉? 점심 무렵에 당신이 그 일을 끝마치면은 이래되는거 같은데잉? 당신은 오후에 쉴 수 있다 You can take the afternoon off 이래놨잖아 맞죠잉? 오후가 일을 안하고 쉬는거지 맞죠잉? 하겠나잉? 그죠잉?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면 되겠노? if 정도 들어가면 되겠지 됐죠잉? 일단은 그렇게 한번 공략을 해가보자잉? 그죠잉? if절이 될거고잉? it is non-burning force of fuels emit 그죠잉? 뭡니까? co2 causing global warming 이래놨는데잉? 요거는 보이죠잉? 이 가주어고 맞잉? 어잉? 여기가 동사고 뒤에 따라 나오는 요게 뭐가 돼 되노? 진주어로 쓰이는 명사절 맞잉? 하겠나잉? 그죠잉? 그래 되니까잉? 뒤에 따라 나오는거 요 진주어로 쓰이는 명사절에 또 보면은 주어 화석연료를 태우는거는 배출한다 co2를 근데 이 co2가 지구온난화를 야기시킨다 이 말이지? 하겠나잉? 접속사 그냥 됐으면 딱 좋겠지? 그죠잉? 됐으면 되겠네잉? 됐자 가주어 진주어 그면 또 확인이 되는지 뒷문장이 완전하잖아 지금 보면 주어동사 목적이 나와서잉? 그 다음에 그저잉? 내가 스탑바이 스탑바이 스탑바이가 뜻이 뭐야? 잠깐 들르다 이런 뜻이지 했잖아요 수고하면서잉? 그저잉? 내가 조언의 사무실에 잠깐 들렀을 때 됐자잉? 그는 뉴스를 듣고 있었다 맞잉? 라디오를 통해서 뉴스를 듣고 있었다 그냥 편안하게 뭐 쓰면 되노? 웬 쓰면 되겠다 그저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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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악하는 연습을 해놔야 된다잉? 됐자 왜 그런지는 알제? 기출에 이렇게 나오제? 종속 접속사의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가 여러 번 나왔제? 알겠나잉? 이 문제가 쉽게 느껴지는 놈도 있겠지만 또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놈들도 있을 것이야 알겠나잉? 쉽든 어렵든 숙달 해놔야 된다잉? 알겠나잉? 숙달의 문제다잉? 알겠죠잉? 시험치료들 가서는 한순간이잖아잉? 알겠나잉? 그 순간에 이런 문제들이 정확하게 풀려야 된단 말이야잉?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제레미는 take a short nap이네 nap 이게 뭐야? 낮잠이란 뜻이지 잠깐 잤다잉 말이야 맞나잉? 그저잉? he wouldn't fall asleep 그저잉? at the concert later 일어났어 맞자잉? 이후에 콘서트에서 졸지 않으려고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맞나잉? fall asleep 하는게 잠이 들다잉 말이잖아잉? 콘서트에서 안 졸려고 됐자잉? 뭐가 들어가면 되노? 쏘댓이 들어가면 되겠다 그저잉? 맞자잉? 하겠나잉? 여기에 쏘댓이 딱 들어가서 낮에 잠깐 잠을 자 두었다잉 말입니다 됐나잉? 이거 뭐 하기 위해서 부정사의 부정사란다 이 뭐야? 부사적 용법으로 쓰인거지 맞나잉? 부사절 됐나잉? 그저잉? 그저잉? 쏘댓구문 결과절하고 부사절하고 구분하죠잉? 저렇게 딱 붙어있으면 부사절 그저잉? 쫓아가는게 되는지 41번 나는 축구경기를 하는걸 좋아하지 않는다 뒤에 나오는 주절은 나는 맞죠? 축구경기를 보는거는 즐긴다네 맞나잉? 뒤에 따라 나오는게 됐죠? 축구경기를 하는거는 좋아하지 않지만 맞자잉? 축구경기를 보는거는 즐긴다 뭐가 들어가면 되노? 골드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저잉? 하겠나? 차분하게 그렇게잉? 종속접속사의 의미 쫓아가는가잉?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된다잉? 주절 종속절 딱 끊어가면서잉? 하겠나잉? 맨날 하는 이야기지만 너그 시험에 나오는 문법은 어려운게 나오는게 아니야 기본적인게 나오지 알겠나잉? 그저잉? 이런 기본기들이 확실하게 딱 갖춰져 있어야 돼잉? 242번 You want to be able to hear the speaker 당신은 연설자의 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다 그저잉? 뒤에 따라 나오는게 마이크가 없으면은 이래되는거다 그저잉? 됐나잉? if 가 아니고 뭐가 돼야 되겠노? unless 가 돼야 되겠지 이것도 역시 해석을 통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죠 그래 되고 요런것도 또 한번 보고 그저잉? 주절의 시제가 미래인데 동사는 뭘 써놨노? 현재 시제 쓰는거 써는거 보이지? 그저잉? 됐나잉?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는 주절의 시제가 미래일지라도 현재 시제 쓰는거잉? 확인하고잉? 됐자잉? 그저잉? 마이크가 없다면 이래 돼야 되겠지? unless 가 돼야 되겠지? 그저잉? if not의 의미 파악이 되는지 43번 you can choose either to live right now or to stay 이래 되겠죠? either A or B로 나열되는 형태가 똑같아야 된다 그랬다 맞자? 당신은 지금 즉시 떠날 수도 있고 맞자? 그 다음에 머물 수도 있다 either A or B 제대로 딱 따라가지는지 44번 people didn't alive at his birthday party 이래 났어 됐나잉? 그저잉? 그들이 맞자잉? 뭡니까? 일을 끝마치다 뒤에 따라 나오는거네 그래 돼있고 death이냐 until이냐 이래 나오는데 맞자잉? 그들은 파티에 그의 파티에 도착하지 못했다 맞자잉? 뭐 할 때까지 그저잉? 그들의 일을 끝마칠 때까지 직역하면 그래 되자잉? 의미가 잘 안하닿제? 그저잉?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 나하던 지금은 뭐 뭐 해서야 비로소 뭐 뭐하다 맞자잉? 앞쪽에 나 따라 나오는거 보고잉? 뒤에는 지금 보면 명사절이 필요한게 아니제? 뭐가 필요하노? 부사절이 필요하잖아잉? 그걸 딱 그걸 딱 봤을 때잉? 하겠죠잉? 그들은 일을 끝마치고 나서야 비로소 그의 파티에 참석을 했다 이런 의미자잉? 하겠나잉? 이거 해석 제대로 하는지 나던틀구문은 나올 가능성이 높아잉? 뭐 뭐 해서야 비로소 뭐 뭐하다 맞자잉? 그저잉? 제대로 딱 해석이 되는지 기술은 변하고 있다 너무나도 빨리 변하고 있어서 우리가 그 기술을 따라잡기가 어렵다 이래 놨네잉? 쏘대 꿈은 써놨다잉? 됐잉? keep up with 가는가 알제? 뒤처지지 않다 맞자잉? 그저잉? 보조를 맞추다 됐나잉? 그저잉? 요 때 대문 앞에 나오는 테크놀로지 맞지? 기술은 너무나도 빨리 맞지?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을 따라잡기가 어렵다 이 말이지 됐나잉? 그저잉? 고려되는데잉? 답은 보이죠? 형용사하고 부사하고 구분하는 문제가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잉? 체인지는 이형식 동사가 아니니까 맞지? 뒤에 뭐 따라 나오면 되노? 그냥 부사가 따라 나오면 되지 알겠나잉? 전체적인 틀은 쏘대꾸문이고 맞자잉? 어잉? 어잉? 어잉?